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호치민 전쟁 박물관입니다. 롤랭스 미디엄 리지엄 박물관. 입장료는 사만동, 그리고 입장료는 사망동입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서 구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티켓팅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티켓팅을 하니까요. 안쪽에는 야외에는 비행기, 옛날 사용하던 헬리콥터 비행기들이 전시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시누크와 그리고 땅크들이, 그리고 장갑차, 곡사포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안으로 뮤지엄 전쟁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호치민 전쟁 박물관. 티켓팅을 하면 바로 앞에가 이런 전쟁에 사용하던 옛날 유물들을 비행기, 헬리콥터, 시누크, 땅크, 장갑차, 곡사포 이런 것들이 저기는 이제 포병 부대에서는 쓰는 것까지 쭉 전시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탄약 건물 오른쪽에는 탄약 사용하던 탄약을 전시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쟁 박물관 내부입니다. 학생들이 면허가 왔어요. 전쟁에서 다리를 잃은 어르신들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이렇게 전쟁이 있습니다. 우물에, 옛날 우물에 숨었다가 공개를 당한, 그리고 저렇게 전쟁에 참상해서 사망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보면은 그 땅끌이 있습니다. 그치 땅끌이니까요. 길가에 전쟁에서 이렇게. 저 작가가, 홀미델 작가가 저기서 사진을 찍었나봐요. 집을 불살려고, 불질려고 이랬대요. 불질려고 이랬대요. 전쟁은 신문에 이렇게 실렸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무기들입니다. 재래식 무기들이. 전쟁은 신문에, 박물관 내부가, 전쟁은 신문에, 한국에ante 한국에ø יdeterm 어떤 곳이 있습니까? 저기 한 얘긴? 어떤 곳이? 한국에어ato? 미국에 вед시όσ permettayan What do you like to eat in Vietnam? What do you like to eat in Vietnam? Vietnam. 이제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옛날에, 옛날에, 진짜. 하지만, 이제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What do you like to eat in Vietnam? Tourist tour. 주립 Vietnam.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Bye by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네. 이것은 호치민전쟁박물관 3층입니다. 3층. 네. 1층, 2층, 3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녀를 할 것 같네요. 네. 그에이. 그건 잘일보이는 도시. 이제는 공구에 Increasing. 박물관 왼쪽에 들어왔더니 이런 곳이 있었네요. 감옥처럼 형상화했습니다. 옛날에 감옥이었나봐요. 이렇게 해 놓고 고문을 했구만요. 낮은 철장 속에 이렇게 가두어 놨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합니다. 그냥 누워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철장 속에 가두어 놓고요. 여기는 이제 단두대. 생활기사고에는 단두대. 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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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